가수 케이윌이 여행 중 겪은 곤란한 상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케이윌의 유튜브 채널 형수는 케이윌에는 비행기 놓침, 휴대폰 잃어버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면 더 부족해지는 하와이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영상에서 케이윌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하와이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에 가고 있다. 중간에 막 늦고 막히고 짐 붙이는 시간 마감 6분 전에 도착해서 겨우 붙이고 줄을 섰는데 시간이 없어서 양보받고 그랬다. 겨우겨우 타러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케이윌은 탑승 20분 전인데 이 모든 걸 찍었어야 했다. 그런데 찍고 있었어도 짜증났을 것 같다. 아무튼 제 인생의 첫 하와이 여행을 간다라고 전했다. 앞 사람이 비행기를 놓치는 것을 보던 케이윌은 아직 20분 남았다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일행에 아니다 15분 뒤에 마감이다 라는 말에 다급히 탑승장으로 이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윌은 비행기를 놓쳤고 승무원은 이미 문이 닫혔다. 저쪽으로 가봐라. 다음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탑승은 4분 전에 끝났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케이윌 일행은 2시간 뒤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케이윌은 재밌는 일이 생겼다. 여행에 같이 온 형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라며 그는 지금 자기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고 차로 갔는데 방열쇠도 안 가져갔다.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알고 보니 아까 우리 보트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더라.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배의 선장님이 휴대폰을 챙겨주셨다.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케이윌은 일행이 연락도 안 되고 방키도 안 가지고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며 한참을 호텔을 돌아다녔다. 다행히 일행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일행은 휴대폰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사러 간 것이었다. 케이윌은 일행의 모습에 답답해하면서도 그가 사온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음을 자아냈다.